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저자 김윤수입니다. 가상화 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리눅스 마스터 시험이라는 관점에서 가상화 관리 서비스는 가상화의 개념과 주요한 용어, 그리고 가상화의 종류, 또한 가상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몇 가지 명령어 정도를 살펴보는 것으로 짧게 점검하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가상화 관리 서비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까지는 시험이라는 관점에서는 기출문제를 봤을 때 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의 개념은 물리적인 자원을, CPU, 메모리, 디스크와 같은 물리적인 자원을 여러 개의 논리적인 자원으로 나누거나 혹은 다수의 물리적인 자원을 하나의 논리적인 자원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상화의 특징으로 봤을 때에 논리적인 자원풀에 기반해서 효율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요. 물리적인 공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가용성을 증가하고요. 중앙 집중 관리에 따른 보완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시험에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관해서 가상화 서비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공유, 프로비저닝, 단일화, 에뮬레이션, 절연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봐 주시길 바라는데요. 역시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자별 사용자에 적합하도록 자원을 할당하고 배치하고 배포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단일화가 있습니다. 에그리게이션. 이건 여러 개의 물리적인 자원을 논리적으로 통합해서 제공한다. 라는 거죠. 에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특징이 다른 장치를 범연적인 모델로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 용도가 아니지만 다른 거지만 해당되는 자원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연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연이라는 내용은요. 하나의 가상화 서비스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서비스로 장애가 전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드웨어 레벨의 가상화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전가상화 기법과 반가상화 기법이 있습니다. 전가상화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설명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텔 VT, AMD V 등 CPU의 물리적인 가상화 기능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OS의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개념들을 보시면 다양한 게스트 OS가 운영될 수 있는데 이런 OS의 수정이나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는요.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CPU에서 가상화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직접 받아들여서 그 요구사항을 중간에 있는 하이퍼바이저 버추얼 플랫폼에 의해서 전달을 하고 다시 제어가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도 눈으로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OS의 수정 없이 사용한다. CPU의 가상화 기능을 지원한다. 가상화 지원 기능을 이용한다. 이게 전가상화의 특징인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반가상화가 있는데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 하이퍼바이저 플랫폼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하드웨어를 직접 이용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게스트 OS가 반드시 변경이 되어야겠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OS는 하이퍼바이저에 의해서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게스트 OS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니눅스에서 사용하는 가상화 기술이 몇 개 있습니다. 가상화 기술이 몇 개 있는데요. 크게 KVM과 KVM과 그 다음에 XEN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각각은요. 기출이기도 하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KVM은요. CPU 전가상화를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전가상화를 지원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QEMU를 이용을 해서 리눅스 윈도우 등 다중가상 머신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비록,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비록 KVM은 반가상화 기술을 지원하지 않지만 이더넷, 디스크 아이오, 그래픽 등은 반가상화를 지원합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 지문이나 이런 곳에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XEN을 보겠습니다. XEN은요. CPU 전가상화와 반가상화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 기술입니다. CPU 반가상화를 지원하기 때문에 물리적 서브 다른 기술에 비교해서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가상화 구성 시에는 QEMU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생략했지만 잠깐 설명을 생략했던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호스트 기반 가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 버츄어박스나 VM 플레이어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요. 소프트웨어적으로 VMM을 설치하고요. 가상 머신을 생성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냥 기억만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요. 버츄어박스와 도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버츄어박스는요. 오라클에서 주도에서 배포하고 있는 X86 기반 가상화 소프트웨어이고요. 도커는요. 이것도 요즘에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이퍼바이저를 이용하지 않고요. 다음에 게스트 운영체제도 설치하지 않고요. 서버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만 이미지로 만들어서 프로세스처럼 동작시키는 경량화된 가상화 기술입니다. 콘테이너 기반 가상화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 지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택이 있고요. 오픈 스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레블라 오픈 쉬프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문으로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기출에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화 지원을 하는 소프트웨어 디스크의 이미지 형식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버츄어박스 같은 데다가 OS를 설치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설치한 이미지가 가상의 디스크에 저장되는데요. 그게 이미지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즉 디스크 이미지에 파일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VDI가 있고요. VHD가 있고요. VMDK가 있습니다. VDI는요. 버츄어박스에서만 이용하는 겁니다. VHD는요. 버츄어박스 하이퍼브이 젠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MDK는요. VM웨어 플레이어와 버츄어박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왜 중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기출에 나오기도 하고요. 반복돼서 출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화 관련 주요 명령어를 살펴볼 텐데요. 보겠습니다. 먼저 패키지를 설치해보겠습니다. UM인스톨 KVM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젠도 마찬가지로 가상화 패키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치 과정보다 더 중요한 건요. 가상화 관련 주요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볼트 탑이 있고요. 이거는 탑과 유사한 형식으로 가상화 시스템의 동작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VIRSH가 있습니다. 이거는 텍스트 기반 코스템 환경에서 가상 머신을 관리해주는 도구입니다. 생성, 시작, 재시작, 종료, 강제 종료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볼트 매니저가 있습니다. 가상 머신을 쉽게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거는 GI 기반의 도구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브 버트가 있고요. 이거는 가상화 지원을 위한 API, 라이브러리, 툴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볼트 D가 있습니다. 리브 버트 D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브 버트 관리 시스템의 서버 데몬입니다. XM이 있습니다. JN을 관리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부분도 가상화 시스템에서 중요하게 기출이 되고 반복돼서 출제되는 상황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상화와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상화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 예를 들면 절연이라든지 에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전가상화와 반가상화가 어떻게 다른지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KVM과 XEN 있죠? XEN 이 특징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니까 꼭 다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KVM에 비록 CPU 반가상화 기술을 지원하지 않으나 이더넷, 디스크 아이오, 그래픽 등은 반가상화를 지원한다라는 이 설명 내용 다시 한 번 강조드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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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